목사님은 기부가 아람으로 꾸끄리해서 나아타고 가했어요. 이 말을 들은 전이는 손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그 주가 끝난 때 때 제가 깜빡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걱정되어 보였습니다. 전이 왜 이따 뭐야? 한 번이 전이가 대답했어요. 엄마 옆구리가 아파요. 아마 더 대답하나 봐요. 아, 하시네요. 제가 너무 할 일이 아니나봐요. 하이게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 좋고요. 주의한 교수님이 5살과 6살짜리 아이들에게 집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 이 교수님의 학기를 저희가 배운 집계명적인 현대자매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? 라고 물어보았습니다. 잠시 후 꼬마아이가 말했어요. 남을 때리면 안 돼요. 이만, 시작할게요. 이만, 시작할게요. 이만, 시작할게요. 엄청난 공간은 강아지도 이웃수님은 십자가를 못하여 돌아가셨습니다. 인원위대 우리들의 체력시켜 주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